자,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익 보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어제 대한전선 굉장히 큰 상승 한번 보여주고 오늘은 주가가 살짝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대한전선 우리 주주님들 일단 기존 주주님들 정말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해드렸습니까? 이 전력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무조건 큰 상승 보여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전망 자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주가 예측 프로그램도 상방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관련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짐으로써 이 메가와트급, 빠른 메가와트급 수요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대 전력이 공급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뒷받침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력 관련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모이고 있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AI 섹터가 존재하는 이상 무조건 이 전력 관련주가 무너질 수 없다.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무조건 나와줄 것이라고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나요? 자, 나와 있죠? 10일 전, 열흘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죠. 제가 계속 사용하는 주가 예측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부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매수해야 한다. 큰 가격 상승 앞두고 있다. 진짜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명 나와 있죠? 대한케이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예측 결과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얻었고요. 수익 보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진짜로 너무나 축하드리고 자, 열흘 전에 제가 대한전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을 때 대한전선 매수하셨으면 대략 지금 한 45%에서 50% 정도는 수익을 얻으셨겠죠?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번 매매 하나로만 해도 이번 연도 매매를 완전히 끝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찬스였어요. 자,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정보도 계속 알려드리면서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 대한전선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슈퍼사이클, 전력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슈퍼사이클이라는 것 관련해서 뉴스, 그리고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최근에 또 다른 슈퍼사이클 뭐 있었습니까? 선박, 조선업의 선박 슈퍼사이클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전선 슈퍼사이클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한전선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러한 호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황 자체도 굉장히 어떤 상황? 긍정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뭔가요? AI 관련해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AI 관련 섹터가 존재하는 이상 전력, 그리고 전선 관련주의 전망 자체는 밝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수익, 이번 기회에 많이 얻으시길 바라요. 이번 주에 AI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죠. 많은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3프로 TV에서 나왔던 내용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글 컨퍼런스도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서밋 행사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고 아이폰에 이번에 채 GPT 이식을 하겠다, 적용하겠다는 소식도 있고 오픈 AI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또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채 GPT 들어가시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ARM, 암사도 새로운 AI 칩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양산하겠다, 라고 발표도 했고요. 꾸준히 이 AI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손정희 대표가 손정희 대표가 눈을 돌렸죠, AI로. 88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칩과 로봇 개발에 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M&A 펀드 조성해서 자금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을 또 남겼고요. 계속해서 AI 발전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이 무조건 AI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 관련 주들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시점에서 좋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로 너무 아쉬운 찬스예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네가 그렇게 잘 맞추냐? 네가 사용하는 그 주가 예측 프로그램이 다 맞추냐? 뭐 100%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확실히 말하고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0% 보는 걸 다 맞춰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세계 1위 부자 당연히 아니겠죠. 대한민국 1위도 아니고 워렌버핏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국내에서는 꾸준히 월간 수익률 그래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제가 1% 안쪽으로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도 아직은 제가 1%는 아니지만 현재 2%로 5월 10일 기준으로는 2% 안쪽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프로그램 사용해서 좋은 수익도 내고 있고요. 저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꾸준히 알려드렸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에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매수하셔라. 아니다. 매도하셔야 된다. 아니다. 오늘은 조금 관망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을 따로 해뒀으니까 대한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 한두 분에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현재 대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에코포로나 아니면 최근에는 뭐 엔케미나 HLB 아니면 최근에는 HD 현대만인 솔루션 같은 굉장한 다양한 주식들에서 요청을 해주시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만 이렇게 달랑 보내주시면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구분을 못해서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뭐 대한전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 HD 현대만인 솔루션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전선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종목명이 꼭 포함되게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좋고 그냥 정보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충분한데 저의 도움이 진짜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욕심부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꼭 1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등은 안 해도 돼요. 한 3% 안쪽으로만 꾸준히 들어오셔도 복리로 꾸준히 쌓아가나가 보면 금방 자산을 크게 뿔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시점에서 매수, 매도하시고 좋은 수익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1등은 안 해도 됩니다. 3% 안쪽으로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매집주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제 추천주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